에센셜 오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뿐만 아니라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순도 역시 궁금할 것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식물 재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식물일지라도 서로 다른 재배 환경과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토양에서 재배됩니다. 최적의 토양, 온도 및 기후 조건에서 재배된 식물은 자연 그대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오일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최상의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순도가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센셜 오일 제품들은 많지만 순도에 있어서 모두 다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아닙니다. 에센셜 오일의 순도를 변경시키는 기타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에센셜 오일의 건강에 유익한 효능을 감소시킵니다. 도테라는 가장 순수하고 효능 좋은 에센셜 오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도테라는 전세계 식물재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센셜 오일 추출을 위한 식물재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테라는 식물재배가 적절한 과정을 거치도록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수확되도록 노력합니다.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 및 순도를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실험 절차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테라의 모든 에센셜 오일 제품은 높은 기준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철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CPTG 테스트로서 품질, 순도, 효능, 농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최고의 유익한 활성 성분들만으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기타 오염물질이 섞인 제품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테라의 제품은 심혈을 기울여 최상의 제품과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도테라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기에 도테라는 최상의 품질을 가진 에센셜 오일만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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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